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배송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스케치 서비스란 이름의 24시간 배송 상품을 내놨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직장이 증가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아침 6시에서 8시, 심야 9시에서 11시 사이에 원하는 시각을 지정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송 시각을 지정하면 30분 간격으로 원하는 시각의 상품을 받아보게 됩니다. 요금은 월 기본요 유무로 나뉘는데요. 기본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배송료가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프트뱅크에서 제작한 IT 시스템을 통해 실현됩니다. 소프트뱅크 측은 앞으로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으로 보안이 강화된 오픈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